이재희씨, 제주 꽉방송 개국하는 날 축하음악회가 열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개국식과 개국축하음악회에 우리 국악 넘실넘실이 펼쳐지는 날이죠 네네, 제주시 오남로에 있는 제주아트센터. 제주 주민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라 이동에 있거든요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에 구경 오시는 날이 신년 새해 복맞이 나가는 날입니다 네네, 우선 공연 무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상일씨가 사회를 보고 경기명창 이호연, 또 칠갑산의 그 가수 주병선씨, 그리고 타악그룹 진명 네, 거기다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소리꾼 여러분, 또 우리 국악방송 예술단까지요 네네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아트센터로 가시면 제주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에서 신명도 받아오시고요 네, 신년 나아지 복도 받아오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주의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주실 거고요 왜냐면요, 우리 국악방송이 제주의 전통문화와 소리를 알뜰하게 챙겨서 알려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주 1호는 FM 91.3MHz로 서귀포 1호는 FM 106.9MHz로 방송될 제주 국악방송 네, 앞으로 제주도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거고요 제주의 자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에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냥 흥겹고 신명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신년 새해 복마중 나가는 날이라니까요 네,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시 오라이동 제주아트센터로 오시면 신명난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에 함께 성원해 주시면서 새해 복마중 길로 나서는 날입니다 네, 네 이웃분들하고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첫 곡으로 제주 소리 띄워드릴게요 제주 서우제 소리를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제주의 서우제 소리를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귀포 쪽은 지금 시험방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우리 소리로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네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개국식과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이 펼쳐지거든요 저기 주민 여러분들이나 지인분들 그리고 이웃분들, 친척분들 혹시나 계시면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날 많이들 함께 하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릴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초라니, 어서 가자니까 뭘 하는가? 행사 늦어 가만히 있어봐,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야잖아 아니 근데 아이한테 뭘 이것도 챙겨야 되고 뭘 그렇게 챙겨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어린이집을 그냥 보내라고? 아, 엊그제 이웃집 아이 앞니 두 개 빠진 거 못 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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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니가 시리네 아니 그래도 여보게 엄마같이 좋은 보육교사님들이 많잖아 믿고 보내라니까 뭘 그렇게 챙겨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면은 이걸 구했겠는가, 응? 아유, 석이야, 떠민다 때린다 싶을 때는 입에다가 이거 물어? 응? 아니 그게 뭔데 아이한테 물라는 건가? 유아용 마우스피스네, 응? 이 정도는 해 줘야 앞니가 부러지지 않을 거 아니야 에이게 설마 또 애들한테 책상 확 밀어 붙일까? 응? 아니 그건 또 또 뭐야? 응, 우리 애도 극성이라 다른 아이 떼일까 싶어서 두툼한 글러브 장갑을 끼워주는 거네 응, 그래? 응 그 아래 그 엉덩이란 그 무릎은 또 뭔가? 아이 얘가 그냥 극성이라 아, 친구도 떠밀고 저도 엉덩방아 찍고 그래서 얇지만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엉덩이 받침이네 아니, 아이가 그렇게 입이고 손이고 엉덩이 그 무릎까지 중무장하고 어떻게 놀아? 아, 그 씬은 어떻게 쓰고? 아, 그러면은 아이한테 전에처럼 선생님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잘 놀고 아, 이러라고? 아니면은 말도 말고 싸우지 말고 꼼짝 말고 아이고, 아이한테 도를 닦으라고 아이고 참, 이것도 챙겨야지 아니, 여보게 그건 또 뭔데 챙겨주나? 무슨 봉투 같은데 그 보육교사님에게 성의 표시를 하려는 건가? 아니야 주기도문 대신에 어린이집 비도문 썼고 옷값을 넣었네 옷값이라니? 결국 그 성의 표시를 했단 말인가? 산타 옷값일세 아, 설마 산타 옷 입고 아이를 때리겠냐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를 강건순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요 보육교사가 책상을 밀쳐가지고 아이 치아가 부러진 사고 이정일 씨도 보셨죠? 네, 네, 뉴스에서 봤는데요 아동학대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보통 문자가 아닙니다 애들 이럽니까? 네, 그런 몇 분 때문에 엄마처럼 이모처럼 돌봐주는 보육교사님들 정말 힘 빠지죠? 아, 그럼요 뭐 애들이니까 뛰고 놀고 싸우고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제발요 믿고 맡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성탈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산타 옷 입지 않아도 재미선물, 놀이선물 주는 그런 보육교사이길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음악대회입니다 해남군, 아이 어르는 소리, 들강달강을 최용석 외 여러분의 노래로 전합니다 우레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세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김부식의 감노사의 혈설을 음미해 볼까요? 네, 고려의 유학자고 정치가인 김부식이 감노사를 노래한 작품인데요 감노사는 개성에 있었다죠? 네, 네 지금도 여전한지 궁금하네요 네,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 오봉봉에 자리한 감노사는 고려의 이자연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요 윤주에 있는 그 감노사를 구경했거든요 그런데 그 절경에 반해서 돌아와서 그 개성에 감노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스러운 이슬을 감노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천하가 태평하면 달콤한 이슬이 내린다 해서 태평한 시대를 소원한 마음의 이슬이기도 하고요 자, 김부식이 개성 감노사를 찾아서 혼탁한 세상을 돌아보면서 노래했던 게 송도 감노사 차해원 운이라는 작품이었죠 네, 개성 감노사에서 해원의 노래에 화답한다 자, 과연 김부식이 감노사에서 어떤 감흥으로 시를 지었는지 자, 작풍부터 만나볼까요? 세상 사람들 발길 뜸한 곳 올라서 바라보니 정신이 맑다 산은 가을 되어 더 나 아름답고 강물빛은 밤에도 밝았구나 네, 네, 김부식이 가을에 올라 본 개성 감노사 세속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이고 바라보니 정신이 맑아지며 가을산도 곱고 강물빛깔은 밤에도 환하더라 네, 이건 혼탁한 세상하고 다른 별천재 아니냐 뭐 그런 뜻이죠 네, 네, 자, 이어 보면은 물새들 높이 어디로 날아갔을까 홀로 가는 돛배 홀가분해 보인다 부끄럽구나 달팽이뿔 사이로 좁은 세상 그저 헛된 부귀공명 찾아 헤맨 지난 한평생이 또 부끄럽더라 네, 네, 자연경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맑고 밝았더라 악의 다툼하는 사람이 없으니 조용하고 맑더란 거죠 네, 네, 네 네,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이 김부식은 다시 또 부끄러운 자화상을 발견하는데요 이날 평생 부귀공명에 쫓아 살았구나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부식이 개성감노사에서 발견한 게 하나 둘 드러나고 있네요 네, 네 김부식 자신도요 말을 타고 호령하면서 묘청의 난을 진압해야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묘청이 난리를 일으키자 원수로 나서서 진압군을 호령해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손에 피를 묻혔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러니 그 개성감노사에서 바라본 세상 참으로 혼탁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에서 내려오면 학자로 삼국사기를 저술한 역사가이기도 했던 김부식이 네, 네 개성감노사에서 자신과 세상을 비춰보는 거울을 발견한 셈이군요 네, 그렇죠 우선 세상사 싸움지라는 게 이 달팽이 뿔 사이에 난리치는 꼴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원래 그 말은 장자가 했던 말입니다마는 개성감노사에서 김부식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 그저 달팽이 뿔 사이에서 아웅다웅하는 꼴이라는 거죠 네, 네 가을날 맑게게인 하늘 밤에도 환한 강물빛에다 비춰본 세상과 인생살이를 관주하면서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요 네, 네 김부식은 만년에 개성 인근 관난사람 절에서 지내면서 수행도 하고 지필도 하고 그랬던 거죠 자참 와각상하야 판세며 공명이라 풀어보면 부끄럽다 달팽이 뿔 사이에서 이름 내고 똥똥거리고자 발버둥친 지난 세월이 부끄럽다 네, 개성의 간노사에서 바라본 오늘과 우리들 모습은 또 어떨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김부식 간노사 노래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폴 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박인규의 노래로 사설시조 세상공명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칙칙폭폭 삑삑 승객 여러분 지금 체험열차가 달리는 구간 궁금하시면 창문을 활짝 열어보시겠어요? 여봐요 안내양 승무원입니다 손님 아니 글쎄 지금이 여름이요? 창문을 열라니 이 열차 감기 열차인가? 네, 충분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 미안합니다 현재 체험열차 달리는 구간이 지상에서 가장 청정한 공기, 청정바람 구간으로서 미세먼지에 찌든 폐를 청소할 기회거든요 어허, 지상에서 가장 청정한 공기라 어디어디, 쏘아, 쏘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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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내양 내 얼굴이 왜 무거워지는 건데요? 운동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얼고 있는 얼굴 같은데요 그래서 찬바람 맞고 얼굴이 어는 분 생각해서 청정공기 칸 마련했습니다 자, 미세먼지, 스모그에 찌든 폐를 청소하실 분? 아, 여기 청정공기 칸이 있었어? 아이고, 진즉 말하지 자, 찬바람 세게 해 아내 형, 어딘데 청정공기 칸? 네, 승무원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청정공기 칸 1번은 폐청소, 2번은 머릿속 청소, 3번은 혈액 자, 눌러주세요 3번까지? 기차 타고 폐청소까지? 자, 어디 1번 누르고 스르르르르르 샬샬 샤리리리리리 와, 이 바람 봐라 네네, 숨을 크게 쉬세요 가슴 가득 담았나요? 숨을 머금으세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공기 입자들이 폐를 두들기는 거 느껴지나요? 와, 나 이거 체험열차 정기권 끊어야겠네 아, 자자, 폐를 두들긴 청정 입자들 다시 숨을 멈추시고 여기다 힘껏 뱉으세요 아니, 뭐야 이 거뭇거뭇한 거? 보셨죠? 그동안 쌓인 미세먼지가 탈탈 털려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2번을 눌러주실까요? 아, 2번 누르고 수리리, 스와스와 아, 이게 머릿속까지 간단 말이지? 뇌세포에 낀 미세먼지를 털어주는 느낌 오나요? 아, 이거 뭐 좋은 음악 들을 때 느낌이네 야, 이거 머릿속 개운해지면서 허허허허허, 그 안내양 승무원입니다 아, 그래, 그래 승무원 나 이 체험열차 출퇴근 때도 타고 싶은데 아, 네네, 환영합니다 우선 청정 공기칸 이용료부터 내주실까요? 깨끗한 공기값, 카든가요? 현찰인가요? 아니, 뭐야, 뭐야 이거 공기장사, 바람장사잖아 허허, 아, 이렇게나 비싸? 공기값지?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서두산 타령 가운데서 뒷산 타령을 이창배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요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땅 자체에서도 이 미세먼지 발생이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미세먼지를 들어마시게 되면 호흡기뿐 아니라 심장에 아주 악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중국 식당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그 맑은 공기값을 따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참네 이제는 뭐 물도 그렇고 이 공기도 그렇고 네, 네 하여튼 뭐 맑은 공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세상이 올 거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도심에서 가슴 펴고 크게 숨 쉬며 사는 세상은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니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게 다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아이고, 그렇죠 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국악방송 제주 국악방송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곱다 한복을 주제로 격식을 갖춘 정통 한복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시관에는 또 다양한 한복 원단과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저고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미니어처 저고리들도 함께 전시돼 한복의 변화상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복 상설 전시관은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가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복 패션 이미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앞으로 중국 현지인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입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는 2016 수원연극축제와 함께할 국내 초청작을 공모합니다. 축제는 내년 5월 4일부터 4일간 수원화성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작품은 기존작을 대상으로 실내, 야외극이나 거리극, 예술성이 뛰어나면서도 대중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응모자격은 전문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이고 선정된 단체나 개인에게는 공연보상비, 기술, 공연장, 홍보가 지원됩니다. 오는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 참가작을 모집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춤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고 최현 선생의 제자들이 헌정무대를 올립니다. 2015 최현 우리춤원 정기공연 달 있는 제사가 12월 19일 오후 7시 30분과 12월 20일 오후 3시와 6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최현 우리춤원은 최현 선생의 타계 13년을 기념해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기 위한 이번 공연을 마련했고 최현 선생의 대표작 중 달 있는 제사를 모티브로 흥과 멋, 여배 개미, 정중동의 미를 담은 한국춤을 선보입니다. 티켓 예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와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고 문의는 전화 02-2263-468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대표 문화예술작품으로 선정된 독가비지게가 오늘 오후 7시 원주 MBC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내 1시군 1문화예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의 대표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전통예술단 아울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2013년에 초연된 작품이며 전통 도깨비설화를 바탕으로 타악 퍼포먼스, 춤, 소리를 국악과 함께 극으로 풀어내는 전통타악 연희극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 초대권과 공연에 대한 문의는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전화 033-761-722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문화재단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의 소중함을 전하는 국악뮤지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악뮤지컬 산타클로스가 들려주는 신나는 빨강모자와 친구들이 오는 12월 20일까지 복사골 문화센터 판타지아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작품은 전통악기와 봉산사자춤, 다양한 마술과 볼거리가 있는 공연으로 동화 빨강모자와 늑대의 이야기를 재밌게 각색한 공연입니다. 공연은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공연예술을 보는 어린이들의 시선이 담긴 여러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지난 10월에 개최한 어린이를 위한 동시짓기 및 그림그리기 잔치 수상작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예지당 로비에서 전시합니다. 어린이 동시짓기 및 그림그리기 잔치는 지난 10월 열린 연지마을 연이마당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참가 어린이들은 국악원 야외마당의 공연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수상자는 7세부터 초등학생까지며 일상에서 접하는 국악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품들이 선정됐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릴 것도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하만군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만군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도 장영실 창의활동을 펼치고 있다죠? 네 매주 토요일이면 하만군 청소년수련관에 중학생들이 모여서 로봇을 만드는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요. 로봇으로 만들어보는 벌레도 시도해보겠다고 합니다. 네 하만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높여주고자 마련한 나도 장영실 프로그램은요. 조선 세종 때 과학자인 장영실의 창의성을 발견해보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경상남도 하만군 청소년수련관은 주말인 토요일에도 그 중학생들이 모여서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초학습을 하고요. 네 벌레 로봇 TT를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로봇 만들기 체험도 직접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로봇 만들기만 도전해보는 게 아니라 LED 원리는 무엇인가 LED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그걸 어찌 활용할 것인가도 공부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 로봇 만들기도 도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이 조종하고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 로봇 에어 크래프트를 만들기도 하는 하만 중학생들. 네 그러니까 장애물을 스스로 알아채고 또 장애물을 피해서 움직이는 그 장애물 감지 로봇도 공부하고 또 그걸 응용해서 범포카도 만들어보기도 해보고요. 네 범포카를 만든 다음에는요. 컴퓨터 CPU에 대한 기초 공부도 다시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개구리 로봇 만들기도 해보게 될 겁니다. 네 네 하만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고 있는 나도 장영실 너도 장영실 프로그램에서 네 개구리 로봇 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부품 마음으로 공부하며 구상 중이겠네요. 네 재미있게 로봇 만들기와 조종하기 기초 학습을 받고 있는 하만 중학생들 우리 시대 장영실의 꿈을 키우고 있겠죠. 네 네 얼마 전 준공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만 청소년 수련관이죠. 네 네 나도 장영실 너도 장영실 이런 과학 꿈나무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요 하만에는 뚝기를 걸으면서 시를 짓는 이상익 시인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 시집을 해서 하만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네 네 뚝기를 걸으면서 노래한 그 200여 편의 시가 감동과 일깨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수 한번 낭송해 볼까요? 좋죠. 네 네 이고 지고 들고 안고 뱃속 가득 넣고 또 입에 물고 넘어져서 죽든 배 터져 죽든 모든 것 움켜쥐인 채 너는 결단코 죽으리. 네 이상익 시인의 욕심이라는 시입니다. 네 하만에 살면서 하만 뚝길과 숲길을 걸으며 노래한 그 이상의 시인 시집도 하만 너머 이웃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남도 하만 편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남도 하만 맘께 소리를 안상정우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예행이야기 역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한양 풍류랑이 선망하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소문난 기녀 대중래를 만나려는 풍류랑들 만나보실까요? 한양 풍류를 좌지우지하던 박전랑이 영남에서 올라온 대중래에게 벌주를 마셨다네 소문이 나자 한양 풍류랑들이 대중래를 만나보려고 줄을 서게 되꼈다. 이보게 이보게 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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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 아이고 이러고 있을 건가 아니 만갑인가 버산발로 그냥 수표교 건너뛰겄네 수표교 광통교 가릴 땐가 대중래를 잡아야지 대중래를 잡으면 과거장 시험 대신 봐준대 석구 이 사람 대중래를 아직 모르는가 저 밀양 진주 땅에서 올라온 명기 대중래 말일세 대중래가 기생 이름이라고? 그게 어디 기생 이름인가 아 이름 가지고 볼 게 아니야 2조에 박전랑이 나가 떨어졌다네 뭐 뭐야 박전랑이 당했다? 아니 뭘로? 그 사람 그 시풍류 술풍류 줄풍류 춘풍류 가지고 놀았는데 뭘로 당해? 석구 자네도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가? 응? 아 왜? 박전랑이 당했다니까는 귀가 뻥 열려나? 참 만갑 이 사람 내가 진주 기생 묻는 게 아니잖는가 아 글쎄 박전랑이 벌주를 마시고 상을 뒤집고 누워버렸대두 배라 박전랑이 상을 뒤집어? 어디서? 아니 왜? 진독방 있지 않는가? 거기 갔다가 대중래한테 당해서 연신 벌주 들이키고 거품을 물었다지배인가? 그 물건 났네 한양에 걸물 났구만 아니 박전랑이 어쩌다가? 하여간에 한양에서는 못 보던 인물일세 그저 자네는 아는가? 진주 땅에서 한양성까지 몇 걸음인지? 이게 뭔 소린가? 진주 땅에서 한양까지 몇 걸음이냐?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 글쎄 대중래가 박전랑한테 그걸 물었다지 뭔가? 그랬더니 박전랑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대중래가 앞다리 뒷다리 한 걸음이요 벌주를 드시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 생겼나 보고 싶구만 석구 자네도 몰랐잖아 보나마나 석구 자네도 말일세 대중래 만나면 벌주 마시고 술상 어플거네 뭐야? 아니 내가 그런 영남기생한테 저놈아 어디 한번 데려와 보게 데려와? 하 여보게 석구 지금 대중래를 데려오랬는가? 아니 그럼 내가 가겠나? 헤이 가두 누가 보여주긴 한데 대중래 보려고 줄을 섰는데 석구 얼굴에 줄 서서 기다려 보겠는가? 헤이 이 친구 말이 심하구만 아니 한양의 기생은 기생이지 줄을 서다니 헛바람은 그만 넣게 이자라 헛바람은? 장판서 대감이 사람을 보내서 날짜를 잡았다는데 아 뭐야? 장판서가 사람을 보내? 아니 대중래한테? 대사성 위원감이 버릇을 고쳐놓겠다 나섰다네 이러면 뭐잖아 좌위정 우위정 영위정도 보자고 할 거 아니냐 아니 대체 어찌 생겼길래 진주기생이 에휴 석구 자네 명색인 풍류방에 나가면은 그냥 대적개나 받았는데 반선이 찬성 대감 좌위정 대감도 그냥 방석을 들썩들썩거렸는데 에휴 석구 자네 명색인 풍류방에 나가면은 그냥 대적개나 받았는데 어디 자네가 불러봐 내가 인물평을 해줘야 한양 땅에서 놀 곳인지 말일세 자네 인물평? 물 건너갔어 이사람아 에? 뭐야? 아 박전랑이 나가 떨어졌다는데 그런 인물평이 어딨어 박전랑 하나로 끝났지 아 그래서 대중래일 만나려면 정말 날짜 잡고 줄을 선다고? 퉁 날 덜어 줄이라니 퉁 어디 자네가 날짜 뽑아봐 아이고 그냥 석구가 보잔다 미칠 날이 좋겠느냐 이러면은 날짜 뽑아줄 줄 알고 새털도 못잡을 소리는 에휴 아니 그럼 일개 기상한테 어쩌란 말이야 시를 짓게 잘 지어야 하네 그리고 말이야 거문거 20년이라고 하고 그동안 노래로 올린 가사 서너 편 동봉하게나 다급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년월일까지 써넣다네 첫째 저런 생년월일까지 자청해서? 응? 이게 이라니 감히 그냥 내 생년월일 시사주까지 보여주란 건가이? 아 만날 인연이 아니면은 아예 사절한다네 그러니 어쩔 텐가 석구는 대중 내 치맛자락도 못 받다 이렇게 그냥 소문나도 괜찮겠나? 아 그래 그래 어디 써주지 뭐 아니 그런 생년월일 뭐 아무나 아니라 써주면 되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거짓말 사주라고 그냥 쭉쭉 집어낸다는데 뭐야? 아니 어디서 그런 작자가 아니 여보게 대중 내 불러봐 나 좀 보게 네 한갑등류 검은고 산자를 김윤덕의 검은고와 지영이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황골 풍류국장 명기 대중 내 얘기 가운데 한양 풍로랑 그 선망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풍류방 출입계나 한다는 선비들이 들썩거리고 있죠 네 석구니 망가비니 하는 사람들도 대중 내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중 내는 아무나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동안 노래로 올린 가사도 보여주라 악기는 뭐 하는지 말해라 나이랑 생년월일도 써내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 수준이죠 그렇죠 자 과연 대중 내를 만나볼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황골 초대석 네 오늘 상황골 초대석에는 통일아리랑 음반을 내신 이호연 명창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이세요 정말 오랜만에 뵈요 네 그러네요 너무 하셨잖아요 아 그러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면 똑같으시네요 아니 날씨가 조금 좀 한동안 좀 포근했다가 선생님 오시는 날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지네요 글쎄요 벌 주시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요 아 저도 뭐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너무 바쁘게 너무 바쁘게 좀 지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아름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우 섹시하게 들으세요 섹시하게 들으세요 섹시하게 들으세요 오늘 4학부 초대석의 주인공이신 우리 경기명창이신 이호연 선생님께서 2015년 올해는 통일알이랑 음반을 내신 게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선생님 이 음반은 그동안의 선생님께서는 경기소리 음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만드셔가지고 음반을 또 이렇게 내셨어요 선생님한테 이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항상 통석적인 말이지만 저희 예술인으로서는 어떠한 말이 없잖아요 남과 북이 정말 통일이 돼서 우리가 정말 예술인들이 한무대에서 정말 얼마나 북쪽에도 예술이 얼마나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무대에서 정말 예술을 정말 자기의 그 기량을 펼치는 게 그게 소원이죠 뭐 그러니까 예술인이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념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무대에서 정말 우리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정말 우리 진짜 예술을 정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게 뭐 한이죠 네 맞습니다 예술에서는 뭐 이념과 사상이라는 게 없죠 몰라요 그런 거 명창 이호연 선생님께서 내신 그 음반 통일아리랑은 특히 이 음반을 만들려고 많은 분들이 정성을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광복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도 광복 70주년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심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심사에 또 이렇게 저희가 통과가 돼서 그래서 겸사겸사 공연도 크게 이제 했지만 그러면 뭐를 이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통일아리랑을 공연과 동시에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간도 짧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벌써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이미 아시고 네 많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다시 또 많이 고치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또 냈고 또 가사는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조금씩 메모했었던 이제 그런 가사말로 선생님이랑 같이 은원해서 가사는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곡은 이제 강학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고 이래서 어떻게 다행히 또 이렇게 음반이 완성이 됐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 음반은 우리 국악기로만 한 게 아니시잖아요 네 오케스트라 하고 우리 국악 반주단 한 10인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40인조 한 40인조가 더 되나 아마 그래요 네 네 네 아니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어려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제 항상 국악악기에만 했잖아요 네 네 네 주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비중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비중이 더 많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연습도 좀 많이 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잘한다고 했는데 글쎄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평가해 주셔야지 뭐 네 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네 네 우리 이호연 선생님이랑 저희 같은 이 전통예인들은 소리를 할 때 말이죠 제가 국악기로 했을 때는 이제 전통 바로 전통이고 네 네 네 네 이제 서양악기랑 같이 섞여서 했을 때는 소위 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번 그 이제 그 음반을 내시면서도 그 뭐야 작품 활동을 하셨을 때 그 오신 그 느낌이나 어떤 음악의 질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든가요 근데 이제 저기 제가 항상 국악악기에는 뭐 이렇게 뭐 저기 이제 키래든가 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맞힐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근데 이 서양악기는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음이 정확해야 돼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완전히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제 자신이 그래도 발음이라든가 음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서양악기랑 이렇게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네 네 네 아주 저도 많이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네 네 그런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민하더라고요 정확해 네 그렇죠 아 그러셔서 조금 좀 힘이 좀 들으셨었나 봐요 네 그래도 그래도 뭐 한 9시간을 제가 그냥 스트릿대로 하루에 다 끝냈어요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9시간 역시 대단한 명창이시네요 그래서 명창이시네요 그런가 내 줄 알아 네 네 이 저 국악기 그리고 서양악기 40인조로 짜여진 리딩턴 월드 오케스트라고 함께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 음반 제작에 참여하신 그 연주자분들도 계실 거고 스태프분들은 또 어떤 분이신지 스태프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국악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악원 국악원 악단 이제 10여 분 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한국예술종합 우리 저기 학생들 이제 학생들 하고 제가 이제 경기미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남도 미녀도 섞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커러스도 넣고 제자분들도 같이 동참하셨다며 그렇죠 우리 예술원 우리 이호연 예술원 우리 예술단 우리 어린이 합창단도 넣고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네 요번에 우리 공연단 한 200명 됐어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하셨군요. 그래서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래서 음반도 또 해야 되고 공연 연습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하여튼 올해는 정신없이 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즐겁게 보내셨네요. 그러게요. 네, 아주.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 통일아리랑 음반에 실린 선생님의 노래는 어떤 곡들이 이렇게 있는지. 거기는 이제 통일아리랑이 첫 메인이지만 본조아리랑 한 500년, 태평감, 몽공포타령, 밴노래식적이, 신고산타령, 또 신풍구타령, 서도미녀죠. 그러니까 서도와 경기와 남도와 다 그렇게 제가 섞었어요. 그거를 편곡화를 한 거죠. 굉장히 좀 이렇게 신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소도소리, 남도소리, 경기소리를 두루 아우러서 일바인들이 다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서로 편곡도 하시고, 개작도 하시고. 그래서 편곡이 음악이 외국음악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들어도 좀 신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아리랑 음반 내실 때 가사를 본인이 또 직접 작사도 하시기도 하셨지만 작곡은 또 어떤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는지요? 네, 작곡은 이제 우리 리딩턴 월드 오케스트라 단장 강학선 씨가 작곡을 하셨어요. 네, 연안하시네요. 이 한 곡 한 곡 다시 불러보면 아리랑 아내는 정말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렇게 그냥 숨쉬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있죠. 그렇죠. 오늘 본인이 다 들어있죠. 네, 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이번 달이 진짜 좋은 일이 있으시다며요? 그렇죠, 그러시다며요. 크게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작년과 올해 굉장히 큰 공연을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제가 수상하기로 제가 이번에 타게 됐어요. 받으세요? 네. 어머, 선생님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국악 부문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유일하신데 네, 제가 이제 아마 타게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국악에서는 대통령 상도 타고 다 했지만 또 국악 분야가 아닌 다른 언론인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상을 타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올해가 너무 그냥 그렇게 아주 보람을 느끼시는 한 해로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정말 보람 있고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경기명창 이호연 선생님께서는 명창이시도 하고 또 올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은 교수이시면서 그렇죠. 제자체도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문화생들이 지금 사살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이 통일알이라는 음반을 내놓으면서 그 사랑과 희망을 선물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우리 음악을 통해서 사랑과 희망 선물하기 계속 하시겠죠?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이제 올해 또 그 통일알이랑 주제로 공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통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의 옥피리를 들으면서 늘 그 통일의 염원을 느꼈고요. 그렇죠. 옥피리. 그것도 15년 전에 제가 나왔잖아요. 네. 이 통일알이랑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제목이. 그래요? 괜찮아요. 네. 하여튼 뭐 2015년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하루하루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면서 큰 상도 이번에 또 받으시고 이 음반도 또 이렇게 또 나왔고 선생님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더 이제 열심히 이제 하라는 그런 큰 무거운 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해 2016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원숭이회인 2016년 우리 이호연 선생님의 새로운 일들과 어떤 소망들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내년에는 또 제태 띠 해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스케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 투어도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에도 이제 그런 이제 스케줄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랑해 주셔야지 제가 또 힘이 더 많이 나죠.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늘 곁에서 이렇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자 올해 내시엔 통일아리랑이 저 북녘까지 메아리치기를 저희도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올해 연말 건강히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욱 빛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강학선 작곡의 신강원 삼거리를 이호연 선생님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억순아이. 아야야야 옥순아. 어메 날짜는 다가오는데 말이요. 아 얼음이 얼어야 행사를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할 거 아니요. 어메. 아 긍게 뭐 달라고 얼음 송어낚시 소리를 해갖고는. 아 오늘도 얼음이 얼게 생겼냐고. 날들어쩌라고. 아니 근다고 얼음 그 송어낚시 치수에 번지면 말이요. 오늘 동네 신용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긍게 뭐 달아 그냥 다른 동네에 흉내를 내고 그냐고. 얼음이 얼어도 고생이고 안 얼어도 그냥 고생인데. 아야 옥순아 그러니까 이왕 소문은 내놨으니께 말이요. 연말연시에 사람들은 찾아올 것이니께. 그 시기 뭐냐 그 얼음 낚시 말고 재밌는 거 말이요. 와 마 저수지에 그냥 철새들이라도 나라와 불든가 해야지. 나한테 뭐. 무엇을 내놓으라고 그런단가. 그 시기 전 그라고 그 보면은 장작가마오는 맹달이 아재한테 가보든가. 아니 그 맹달이 아재 장작가마 말인겨. 왜 다 장작도 그냥 달랑달랑 해갖고 매년 1월이나 한번 굽는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나저나 억순아. 아야야 그 눈이라도 와야 허는디. 긍게 올해도 강에다가 송호 풀어놓고 낚시꾼들 불러댈 작정이냐고. 왜 잘라요? 취소하려면 얼른 해불든가. 아야야 억순아. 아니 내일 날씨고 연말 날씨 날씨를 우들이 어짜께 알거냔 말이요. 아 양 거시 그 추우려면 제대로 꽁꽁 춥든가. 아따 참말로 양. 아 그 저기 봉알매요. 봉알매 귀신합뇨. 어메어메. 아 봉알매는 어째서 불러댄단가. 아 우리 그 봉알매한테 물어보면 뭔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요. 아따 참말로 나가 오직 급하면 이러겄냐고. 아 그 저기 저 봉알매 귀신합뇨. 아참. 아유. 옥순아. 아이고. 너 이 장 봤냐. 아 그러쭉. 아 아침이면은 동네 한바꼬 도움 싫어. 어르신들 밤새 안녕하셨슈. 문이라도 두들기고 그냥 돌아 딩기하지. 아따 참말로 그것이사야 아침 저녁으로 전화도 하면서 하고 있구먼요. 아 근디요.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걱정인디. 사람들이 오면 어째께 하면 좋겄대요. 아이고. 아야. 꼭 얼음만 얼어야 마시냐. 사람들이 오면은. 따가 마을 해설사로 나서갖고. 딸아들 오시오. 그러가면서. 아 저거가 개천에 육난데요. 저 투굴에서 고시공부해서 합격해갖고. 굴속에서 육난 투굴요.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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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아이고 그거 좋겄구먼요. 봉알매가 마을 해설사로 나서만 주면. 그 이 동네 저 동네 돌면서 마을 유적지랑 그 야그랑. 이 그려요. 그러면 시방 오늘부터 봉알매가 우덜마을 해설사구먼요. 이 그려 그려 그려. 근디 복전아. 예. 그라믄 일당은? 예? 예? 아 또 몇 입이냐. 아이고. 음내서 협찬 좀 받아와야. 협찬. 네 강원도 인제 숯가마 터 닦는 소리 그리고 숯가마 등치기 소리를 이유라 왜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겨울날씨가 포근해서 연말연시 겨울축제 준비한 고장들이 그 얼음낚시고 또 눈축제고 줄줄이 난감해졌다죠. 네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은 포근한 겨울이 그래도 낫다 할 겁니다. 아니 그나저나 특히 저 강원도 쪽에 겨울축제 준비하는 고장은 애가 타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양양 고기 푸는 소리 가래 소리를 김근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합니다. 네 강원도 양양 고기 푸는 소리 가래 소리를 김근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상한골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애청자 여러분. 네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